영어로 어떻게? 여기 병원도 되게 크다 응 근데 이 병원도 코로나 백신 접종하려나? 그렇겠죠? 그렇겠지? 아마 이 병원도 백신 접종하겠지 근데 백신 접종하면 너무 아프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걱정이야 그래요 조금만 아프면 괜찮을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조금만 아프면 괜찮을 거야 맞아야 해외여행 갈 수 있잖아 맞아요 우리 여행하고 싶잖아요 너무 기다렸어 해외여행 가야지 근데 알리는 맞을 거지 당연히? 네 나도 맞을 거야 나 백신 맞을 거야 나 백신 맞을 거야 영어로 어떻게 하지? I will get vaccinated 어 뭐라고? I will get vaccinated 나 백신 맞을 거야 어떻게? I will get vaccinated 나 백신 맞을 거야 영어로 어떻게? I will get vaccinated 나 백신 맞을 거야 나 백신 맞을 거야 I will get vaccinated 나 백신 맞을 거야 I will get vaccinated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 백신 맞을 거야 I will get vaccinated I will get vaccinated I will get vaccinated 영어가 안 되면 야 설아도 한다 나 백신 맞을 거야 나 백신 맞을 거야 나 백신 맞을 거야